테니스 스트링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과 함께 대한민국 테니스계에 잘못 알려져 있는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테니스 스트링에 대한 인식과 개념, 운용방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른 테니스 기술의 적용과 실력 향상은 물론 부상 방지에도 직결되고 테니스 라켓의 제대로 된 성능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